오늘은 강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가정 위축식이 있는 날입니다. 위워야 되겠어요. 위축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장혜영 오늘은 강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가정 위축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강릉에서 출발하는 저희 일행들을 만나보려고 중앙동 사무소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중앙동 사무소에서 출발하는 중앙동 사무소에서 출발한 중앙동 사무소에서 출발한 후에 딱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이리 와야 되겠어요 이리 와야 되겠어요 이 차가 되겠어요 이리 와야 되겠어요 이리 와야 되겠어요 세일 센터는 당국 통신위원회가 센터에서 유명한 공공관들이 세 가지 서비스를 합니다. 이때 제작, 영상 제작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입니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이용해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서비스는 원수폰에는 원주 영상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강릉에는 굉장히 강릉실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원 일행팀의 군대에서 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로 오신 분들 두 분씩 한 팀씩 드리겠습니다. 강원 10층에 뵙겠습니다. 인상 많으세요. 아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신 뵙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의 뮤비기업 스페이스들을 선발하고 축하를 못하는 경험을 횃돔할 수 있도록 고맙고 재미있고 싶고를 아녜에 고맙습니다. 초등학생들 심한 직종 중에 유튜버 이든미디어 플레이터는 벌써 6위 이렇게 올라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튜버 이든미디어 플레이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든미디어 플레이터들끼리 서로 커뮤니티드 만드셔서 노하우로 제공해주시고 서로 게스트로 출연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내년쯤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해서 활동비도 훨씬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 혹은 전세계로 연락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얘기같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초석을 다시 해주시는 거구나 그 일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기회가 나왔습니다. 이든미디어 플레이터의 직장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민즈라는 분 다 아시죠? 그분이 강원도 3척 기준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명하지만 3척이라는 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부출되는구나 그런 거를 저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멘트가 되어서 전화를 드리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이 속장 1.1.1.2 플레이터 강태영 기아님의 플레이스 2019년 3월 20일 강원도 수사 트랜 1.1.1.1 플레이터 1.1.2 플레이터 2.1.1 플레이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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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터 3.1 플레이터 래디오픈스튜디오 래디오픈스튜디오 티비오픈스튜디오 래디오픈스튜디오 다른 드라마나 영화가 일본에 따라서 이렇게 팔교의 부분도 일으킬 때 좀 피해를 입는 것 같으니까 좀 구체적인 판단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똑같은 장면에서 아이돌 밴드와 워트비즌이 영화를 썼다고 해봐요 미국에서 우리 뵙에서 수술을 보냈으면 그래도 우리가 수술을 보냈으면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그게 피해지만 일본에서 정신으로 수순반되어서 마고바랬던 그... 숙소기나 아니면 일본이 위 일본이 위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수술을 그래서 이 사람이 저작권 회장에 갔을 때 우리 저작권 회장에 갔을 때 우리 저작권 회장에 갔을 때 나는 그가 너를 비축하고 위안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하는 수입을 다 그냥 이쪽으로 준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전화한 데이터를 유튜브가 안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에서 오브 데이터라고 몇 개 자유를 주는데 그걸로 정확하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업같은거 그냥 군법 다운 군법 다운 사실 참적이기 때문에 참적이기 때문에 군법 다운 대신 그거를 알면서도 내가 돈을 내고 다운한다는 공짜 다운한다는 처벌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우구적으로 계속 계속 반복적인 그런 공짜 다운을 청와면 그 자체가 저작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벌렸어요 그럼 그냥 바로 대결될까요? 그냥 벌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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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